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드라마, 영화, 예능 작품, 노래 제목을 맞추면 되는 게임인데요. 대신 이모지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뭔지 주세요. 이겁니다. 음... 공주꽃, 코 달려. 영화야, 노래야. 가사입니다. 노래 가사야. 가사예요? 구름 한 점 없이 공주꽃? 구름 한 점 없이? 구름? 구름 한 점 없이. 호박. 정답. 정답. 진호. 진호. 지수, 꽃. 구름 한 점 없이 예쁜 날, 꽃 향기만 남기고 같단다. 정답. 구름 한 점 없이 예쁜 날, 꽃 향기만 남기고 같단다. 자, 계속 계속. 다음 문제. 이겁니다. 온. 플레이. 너무 오래가 중요한 건 뭐야? 우와, 뭐야? 보라에몽? 열쇠? 문 열어? 이런 춤이 어딨지? 아무도 모르겠어. 춤이 아닙니다.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의 한 부분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솜이 그 노래 아닌가? 빨리 감기 그거. 패스포. 삐용 삐용. 자, 저 첫 번째 이모지 정도만 힌트해 드릴까요? 네. 여기. 저요. 아니요, 그렇죠. 저요를 영어로 해 보시면 됩니다. 미. 미. 아니죠, 아니죠. 미. 여러분 노래 제목에도 있죠? 아니요. 그렇죠. 그걸 줄여서 쓰죠, 요즘은. 정답! 김희철! 정답! 김희철! I'm on the next level. 널 우기를 하지 못해. 영철! 정확히 하세요, 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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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n the next level. 절대적 룰을 지켜. 땡, 그 부분이 아닙니다. 평준! 평준 빨랐어! 너머로. I'm on the next level. 저 광야의 문을 열어. 아리라! 두 글자만 틀었어요! 경철! 광야의 문을. 아리라! 두 글자만 틀었어요! 경철! 리즈가 빨랐죠?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정답! 광야라 이구나. 어떻게 알아?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계속 이어서 다음 문제 갑니다. 문제. 주세요. 이것도 제목이에요? 이것도 제목을 표현했습니다. 세훈! 세훈! 빌딩 저기. 빌딩 저기 때문입니다. 빌딩의 서장올패. 빌딩 수패 아닙니까? 빌딩 사이로 수근. 빌딩 사이로 피어난. 미니. 한송이 장미. 세훈 장미.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정답!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계속 갑니다. 문제 주세요. 재밌네. 사랑 너 말했어. 너가 사랑을 말했어. 미안한데 우리 생각할 시간을 줘. 너라고 말했어. 힌트 드릴게요. 이번 문제는 예능입니다. 예능? 아! 그 연예인은. 세훈! 다른 솔로? 어떤 거요? 다른 솔로. 다른 솔로. 수근! 연예인 참견! 참견! 이거 서장훈 형이네. 이게 서장훈 형이네. 이게 서장훈 형이네. 드디어 하나 맞혔다. 계속 이어서 다음 문제 갑니다. 문제 주세요. 이겁니다. 생각? 공연. 이거 뭐예요? 예능입니다. 승훈! 무엇이든 물어보살! 정답! 형을 두 개 맞히고. 베로가 좋아요. 저희한테. 아유, 베로가 좋아요. 저희한테. 사롱한 스타일이 공연.